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혁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사 어려웠는데 등급컷도 여러분들 39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40점대로 3,3,3,4. 제가 3월에는 보통 반타작만 해도 3등급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2,6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등급컷이 많이 틀렸던 문항을 봤더니 역시 이왕 이 정약용, 이 제가 이한테 실제 성은 기질지성이다. 본연지성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이고 본연지성은 기질성이 포함된다. 그걸 물어보았어요. 아주 좋은 문항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몇 번 이야기해드렸죠. 덕과 악덕 사이의 미덕은 비문이라고. 악덕과 악덕 사이의 덕이다. 그 다음 스피노자의 실체하고 실체의 변용이 양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칸트는 도덕법칙에 알맞은 행동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도덕법칙에 알맞은 행동이 음에 일치한 행동이에요. 그런 개념을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장자의 수양에 대한 입장한 걸 물어봐서 앞에 이 세 개가 정말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심화 문제였던 거죠. 그걸 잘 체크하셨던 분들은 1컷이 39, 지금 조금씩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등극컷에 연연하지 않는 여러분 만점 봐서 표점 잘 가져가시라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안 틀리면 되니까 하나씩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빵빵에게 오늘은 관직을 수행하려는 자네에게 조언을 한다. 천하랑 심료하여 인으로는 다실 수 없고. 인으로 다시는 자는 천하를 망치고 인위에 집착한 자는 천하를 잃게 된다. 그래서 성의는 내가 무의함으로 백성이 저절로 선하게 되고 내가 이를 버려놓지 않은 백성이 저절로 스스로 교화돼요. 군주가 올바른 통치를 하면 백성이 스스로 교화된다는 것은 노자도 쓸 수 있고 공자도 쓸 수 있습니다. 노자는 무의정치로, 공자는 덕치로 하는 거죠. 덕치. 그래서 공자는 이야기하잖아. 군주가 덕에 바람을 일으키면 백성들이 풀로 높는 것은 누워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 노자도. 백성은 군주가 무의지치하니 스스로 교화되더라. 노자 입장이니까 1번. 일체의 번뇌가 소멸된, 고통에 소멸된 이상적인 경지로 열반 이야기하는 건 불교죠. 문명의 이익이 있는 이의적인 거니까 활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든 왜곡이나 조작 없이 자연의 순리. 정답은 3번이죠. 성현이 제정한 예를 익혀 자신의 타고난 성품 교정하는 것은 순자가 아는 거죠. 감각적 경험의 근과의 삶을 인식하고 선악을 분별한다. 도가는 선악 분별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선과 악조차. 선악 구별은 유교하고 불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선악에 따른 도덕적 수행 이런 개념을 유교나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도가에서는 그런 개념이 좀 어폐가 있으니까 도와 덕에 따르는 삶. 도와 덕에 따르는 삶. 그게 다시 유불도의 공통이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윤사가 암기가 필요하더라도 제가 암기 5에 2회 5라 했잖아요. 암기를 할 때 이해하고 암기를 잘 해야 되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주장은 고대 동양사상가.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준 벼슬이 있는데 인의 충신은 하늘이 준 벼슬, 공경대본은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고 하늘이 준 벼슬을 팽개치면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준 벼슬이 있다니까 하늘이 중요하다는 고대 동양사상가 맹자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인의 강조는 제시문에서 인의 강조하고 있으면 공자, 인의 강조하면 맹자라고 키워드 잡고 가라 했잖아요. 인의보단 상벌로 다칠 때, 아니지. 상벌보단 인으로 다칠 때 왕도가 실현되는 거고. 왕도 정치의 시작이 항상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론의를 반복함으로써 호연지기를 갖추게 되는 거지 양지, 양능은 선천이죠. 그 양지를 참된 알므로 보는 건 주의, 왕수인의 공통점. 맞죠? 틀리지. 양지가 선천이라는 게 주의와 왕수인의 공통점이지. 양지가 참된 알므라는 건 왕수인만 쓰는 거라고요. 그 왕수인은 우리 3월 라이브 때도 했잖아. 사물의 이치는, 사물에는 원래 이치 없어. 그럼 사물의 이치는 어떻게 되냐. 내가 부여하면 얻게 되는 거라니까. 이미 2년 전 3월에 나온 거, 다시 또 나온 거라 했잖아요. 대인과 소인은 모두 남을 측인하게 여기는 측은지심은 누구나 갖고 있지. 무엇의 단으로? 의의 단으로? 그런 거 봐야지. 인의 단으로. 인의의지, 측수사실 연결해서 외워야 되고. 군주는 천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교체될 수 없다? 아니 교체될 수 있어요. 패도 정치한다면. 일반 백성은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없어. 이건 선비만 가능한 거죠. 정답을 해서 3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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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